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SM과의 파트너십 존속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 엔터의 SM, 공개 매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3사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을 침해하는 현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다며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며 카카오와 협의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앞서 하이브가 카카오 측과 SM의 사업 계약에 대해 SM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계약이라는 밝힌 데 따른 입장입니다. 카카오 엔터가 언급한 필요한 모든 방안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카카오 엔터의 SM 공개 매수 선언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SM 인수전을 둘러싸고 하이브 대 SM 카카오 엔터의 전선이 뚜렷해지며, 양측은 다음 달 말일에 있을 정기주주총회까지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